자, 반갑습니다. 원래는 1시간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너무 강이니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또 연관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끝내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뭐 할 거냐면은 쿼리 작성기에서 조건 지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뒤에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마시고요.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앞에 테이블 입력하는 거나 기본 쿼리 작성하는 거 이런 거는 어차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쿼리 작성하면 좀 어렵나? 그거 뭐 함수만 잘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이런 조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폰만 되는 거 보고서 만드는 것만 따로 이렇게 답안을 열어서 디자인 보기에서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빠른 공부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작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답안 열어셔가지고요. 다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쿼리식은 어떻게 썼는지 보고 그 다음에 폼용 디자인 보기 해가지고 조건을 어떻게 줬는지 문제하고 비교하면서만 봐도 여러분들 공부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부터 다 풀어보라고 놀려놓은 게 아니야? 자 그럼 우선은 첫 번째 쿼리 만드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추가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건이 없는 쿼리를 만들으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만들기 하셔서 어디 있습니까? 쿼리가 요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요놈이잖아요. 보고서용 쿼리 전체 넣고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넣으래요. 근데 뭐 이게 조건을 넣으려면은 에스터리스크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필드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필드가 있는데 조건 없이 들어가면은 그대로 모두 다 표시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 별 의미 없는 내용이고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과인 자료를 조회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따로. 여기서 만들기, 쿼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고서용 쿼리에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몇 개 더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여기 학과명 있는 거에다가 밑에다가 컴퓨터 공학과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학과명 밑에 조건이잖아요. 이 란에다가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컴퓨터 공학과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은 컴퓨터 공학과 애들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면은 점수가 250점 이상이 내려요. 그럼 얘를 가지고 그냥 계속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복에 가셔가지고 우선은 이 뒤에 있는 누구예요? 이거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넣고 여기다가 25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50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점수가 250점 이상인 애들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수가 다 250 이상이네요.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출신고가 실업고인 거래요. 출신고가 실업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무슨 산업고, 그 다음에 정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업고만 들어가래. 그럼 뭐 에스터리스크 이용하면 되겠죠? 우선 얘는 조건 지워주고 그 다음에 출신고에다가 실업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문자를 넣었을 경우에는 는이 안 되고 라이크문 사용된다는 거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어때요? 실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음번에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약간 좀 실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학과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컴퓨터 공학과 이면서니까 같은 행위 되어야 되겠죠? 점수가 250 이상이래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닫아서 조회를 해보면 컴퓨터 공학과이면서 점수가 250 이상인 애는 딱 한 명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다 쓰다피 한 줄에다가 다 넣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 조건 마지막 조건인가요? 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 이건 아래요. 즉, 컴퓨터 공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250 이상인 애들도 나와야 돼요. 그때는 이 밑에 보면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칸 아래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조건 지정하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과 다 나오고요. 250 이상인 애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얘는 250 아닌데요? 근데 왜 나왔을까? 얘는 컴퓨터 공학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음, 이런 조건도 가능하겠죠. 합격이 아닌 애들만 출력하시오. 어, 이거 조건 아시죠? 우리 엑셀에서 봤죠? 아닌 것, 제외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열어보시면은 1차 합격이 합격 아닌 애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오아 조건을 혹은 엔드 조건을 한 필드에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수가 200점에서 250점 이상인 거. 우리 구간값은 뭘로 준다랬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엔드 조건이라 그랬죠? 썸이프서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200 이상이면서 250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엑셀에서는 우리가 엔드 함수가 앞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가운데다 쓴다는 거 아셨죠? 이 프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200에서 250인 애들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어때요? 200에서 250인 이상 애들만 예, 값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시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음, 그래. 출신고가 출신고가 우리 항목들이 실업고하고 정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나요? 전체 데이터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어, 우리가 실업고하고 정보고만 있었네. 그러면 이거 빼고 아, 지원자가 김씨 또는 이씨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김씨니까요. 김에스터리스크 또는 이라고 그랬죠? 음, 이씨 이씨가 있었냐고 했는데? 이씨 있나요? 뭘까? 이씨가 있나? 어, 이씨네. 그 다음에 김씨도 있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김씨와 이씨인 경우 그지? 김씨나 이씨 엔드로는 졸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음, 이씨나 김씨만 나오는 거죠. 또는 조건으로 줘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드오를 아예 이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아, 요즘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요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 다 빼고요. 이렇게 놔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또 지울게요. 연습이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 컬러명식 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2008년? 2009년까지 아마 출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목록상장이 나왔는데 어, 이거는 왜 요즘에 출제가 안되냐면요. 아시잖아요. 출력물로 채점하다 보니까 그냥 그려서 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그려서 타이핑으로 텍스트 상자하고 그 다음에 뭐야, 레이블을 이용을 해갖고 그냥 그려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목록상자로 아,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 요거는 이제 왜 하냐 하면은 사실 요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출제가 안되는데 딱 한 군데 출제가 돼요. 액세스의 돌발 문제가 돌발 문제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 정은택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좀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있습니다. 걔가. 그래서 뭐 걔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한 3년째 돌발 문제 회당 한 0.5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반 1.5배 정도는 나오거든요. 1.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좀 풀어보세요. 그 문제 풀 때 얘가 필요해요. 이 기능이. 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만들고 밑에다 목록상자를 또 추가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혼합한 형태의 문제야.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컬럼 만드는 거를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옆에다 놀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교재로 한 번 보세요. 만들기. 얘는요. 폼을요. 만드는데 폼 디자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얘는 폼 마법사를 이용해야 돼요. 컬럼 형식은요. 아셨죠? 달라요. 폼 마법사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요. 여기에 나오는 폼용을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조회 검색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누구를 뭐 여기서 뭐 A로 시작하는 혹은 E, C로 하는 것만 나타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 근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고서용으로 사용합니다. 조건이 있으면 따로 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목록상자용 폼에서 쿼리를 다시 만든 이유는 뭐야? 두 개를 만든 이유는 검색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표시될 것과 폼에서 표시될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컬럼 형식 예전에 출제됐을 때는 어때요? 보고서에서 표시되는 값과 그 다음에 폼에서 표시되는 값들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를 하나 만들었었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왜 얘는 보고서용으로 쓰는지 검색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간 필드들을 넣어주면 돼요. 뭐야? 수험번호, 지원자, 그리고 점수, 그리고 출신고, 학과명, 1차 합격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 형식이에요. 다음, 그리고 2003 형식으로 해요. 다음, 그 다음에 수정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뭐 잘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뭔지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우스로 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디자인을 해주면 돼요. 자, 우선은요. 맨 위에 있는 이 제목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얘를 끌 때 만약에 이렇게 뭐 모서리를 잡고 끈다든지 하면 얘가 밀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테두리, 위에 테두리 잡고 훅 밑으로 내리세요.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 얘는 없애주세요. 그리고 폭은 얘 16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아래로 쭉 내려줄게요. 우리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이게 크기 조절점을 만졌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합격자 현황이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쭉 늘려주신 다음에 폼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해놓고 더블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어차피 폭이 16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게 16.5 여기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16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크기가 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교재에는 나와있지만 안한 게 뭐가 있냐면 필드 크기라는 게 있어요. 자, 수험번호의 필드 크기가 이만큼 크다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넓게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얘네도 지금 다 보고서처럼 우리 보고서 마법사한 것처럼 얘네가 묶여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정렬해 가셔가지고 컨트롤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 해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네가 다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크기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를 딱 선택하시고 모서리를 클릭하시면은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2003에서는 바로 되는데 2007은 좀 짜증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007에서는 크기가 딱 맞춰서 나오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줄게요. 한 이만하게. 얘도 이만하게. 이렇게 하시고 얘네도. 점수도 크기에 맞춰서, 그 필드 크기에 맞춰서 적용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도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형식대로 보면 얘네가 세 개 세 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얘네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얘네 좀 크기를 좀 바꿔줄까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정렬 탭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요거 보세요. 뭐예요? 가장 넓은 길이. 그치? 그래서 너비 크기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간단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세 개씩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높이도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좀 내려놓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얘네도 약간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춰지게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테두리가 있는데 사실은 테두리를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테두리가 여기 있으니까 테두리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래서 약간 내리고 디자인해 가시면 사각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테두리 스타일 해가지고 배경 스타일은 됐고 테두리 스타일 실선 돼 있는데 두께를 한 2포인트 정도로 약간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약간 회색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얘네를 출력을 하면은요. 이제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얘를 지금 폼이 이거였나요? 아 이거였지. 이렇게 열고 얘를 인쇄 밀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까만색으로 선이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죠? 그 컴퓨터 윈도우즈 바탕화면 있죠. 그 템플릿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마다 검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걔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완료가 된 거고 얘는 여기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상자를 좀 줄여줬었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 텍스트 크기가 이거보다 길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해도 얘네가 실제 인쇄하면 보시다시피 얘네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글꼴 크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네가요. 이게 출력하는 게 좀 독특해요. 다릅니다. 얘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가 글꼴을 키우니까 이 레이블 크기들이 좀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높이하고 더비 똑같이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거 이제 정렬 탭에서 크기나 아니면 이거 위치 그 다음에 컨트롤 맞춤을 잘 사용하시면은요. 사무자동화는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출력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총 레코드가 이게 13개고 그 중에 첫 번째 레코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 네 번째 레코드를 선택해서 출력하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컬러 명식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쇄하고 요구하는 그제 출력시 요구하는 레코드. 만약에 네 번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네 번째 레코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안되고요. 파일에 인쇄에 인쇄로 바로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선택한 레코드가 있죠. 이걸 찍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얘네도 지금 페이지 설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때요. 레코드가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이 컬러 명식은 연속 형식이라기라서 이렇게 폼이 세 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근데 인쇄를 하면 한 장만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좀 해줄게요. 위에 얼마 주면 된다 그랬어요. 60mm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요. 25mm 이렇게 주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닫기 하시고요. 여기서 네 번째 레코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가셔서 인쇄에 가셔서 인쇄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한 레코드. 얘를 꼭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인쇄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하시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러 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만 이쁘게 나오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중에 정윤택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컬럼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밑에 목록 상자를 추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랬을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거의 쓸모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